네 모두 자리하셨나요? 자 그럼 나눔 문화 확산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국내 최대의 나눔 대축제 제9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화려한 서막을 알리는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 자리해 주신 내빈 분께서는 개막 선포의 의미를 담은 터치 버튼 위에 손을 살표시 올려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앞에 있는 터치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의 나눔이 펼쳐나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제9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무대 뒤에는 올해 슬로건 문구를 새긴 풍선 하트 풍선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눔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나눔이 만드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전파할 예정인데요 나눔은 나눌수록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된다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려 생각이 듭니다 제9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함께 나눔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트 풍선에 담아 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로 내려가 주시기에도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내빈 여러분 또 축제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공식 행사 개막식을 마치겠는데요